나도 진짜 막 저격 한 번 당해봤으면 좋겠다 스스들이 진짜 저격 당해서 막 마스터 애들이 막 채팅해 막 방송 보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월클인 척 대답 안 해야지 찬밥이요? 제가 근데 제 트위치 방송을 잘 안 봐서 어떤 그런 레파토리가 있는지 몰라요 앰비션 님도 그렇게 놀림 받으세요? 약간 그런 이미지이시구나 방송 스타일이 잠시 후에